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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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 뭔데? 남의 진짜 말을 왜 까냐고. 난 밤늦게 학원에 있었잖아. 빠져봤지? 할 말 있으면 해봐.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있어. 내가 말할게 없다.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. 사이코패스야. 어차피 태양만 내보내주자 어디로 까불어. 사이코패스가 너한테 까불어. 하이코패스야. 너 너무 힘든가. 다이코패스야. Wegundi의 나라. 인솔은", 응! 아 근데 내일 할 거 없으니깐 박유빈이 진짜 좋다 춤추는다 할거야? 아 그런거야 야 박유빈이! 아 케이비도 있다 야 너는 키가 안 닿으니까 그냥 여기서 재밌는 거 해볼까요? 야 이거 안되면 사람 아니야? 이만 된거든 야 그건 안되면 사람 안 돼 야 빨리 조용해주세요 누군가 좋아지 야 좀 만들어 줘 그냥 놀아 줘 야 그거 다 하고 있어? 뭐만해 야 니가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잡아 야 뭐야 걸음밤 부르는 아기한텐 걸음바를 배워줘야지 근데 얘 왜 걷고 있어?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뭐라고? 나도 왕따였다 나도 알아 나 몰라 그렇지 Ya